선물 가져왔다고? 마음에 들나는 건 모르겠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주고. 꽃을 담다. 선물 받았어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짠. 와. 예쁘네. 와. 요아는 나의 복자신이. 이거. 야. 말썽컵이다. 우리 집에 컵이 그렇게 많아도 말썽컵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없더라. 와. 예쁘다. 땡큐 땡큐 땡큐. 아이고. 와. 말썽컵. 너무 예쁘죠? 맛있는 맛있는 쩔이소. 스페인 쩔이소. 치즈. 치즈. 하몽. 와. 그 맛있는 유명한 하몽. 하몽 세라노. 스페인. 옛날에 우리나라 종월 대보름 되면 오곡밥을 먹었잖아요. 오곡곡식을 볶아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먹는 게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새우. 왕새우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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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왕새우값이 12월달 되면 금값이에요. 제일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소민들은 많이 못 먹으니까. 식구 숫자대로 1인당 한 마리씩 사간 집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먹는다는 얘기에요. 신기하죠? 대단하죠? 됐어요. 아. 살라미. 저리송. 치즈. 하몽. 세라노. 음. 아. 살몬이에요. 엄청 좋죠? 상추를 베이스로 딱 두 장을 깔아주고. 저는요. 태어나기를 경기도 산중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가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솔직히 말해서 회의 종류는 안 먹고 써는 것도 서툴러요. 근데 오늘 초대한 내 친구는요. 부부가요. 회라 그러면은 껍벅 넘어가요. 둘 다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못 썰어요. 진짜 못 썰죠? 여기에 필수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레몬. 아. 그래도 뭐. 그런대로. 조금 봐줄만 하네. 옳라. 12월달이 되면은. 미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님을 좀 치거든요. 손님은 무슨 손님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친구들. 뭐 이웃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늘. 이번에는 제가 많이 못 해요.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가 아니고. 우리 스페인에서 살 때 부터서. 30년 넘도록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서로가 약속도 안 했는데도. 같은 아파트. 1차. 2차. 이렇게 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 그 친구. 부부. 우리 부부. 이렇게 4명이서.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를 할 거예요. 그 친구들. 스페인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특별요리. 빠에아라라든지. 막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이게. 주 메뉴가 있는데. 오늘은. 살먼. 사시미하고. 그다음에. 밥은. 굉장히. 이렇게. 운치가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더 먹을 수 있는 밥은. 영양밥. 샐러리 밥을 하는 거예요. 샐러리 밥. 양파 작은 거 하나예요. 양파 작은. 이 팬이. 이게 지금 옹기거든요. 옹기. 옹기가 돼 놓으니까. 후라이팬하고 좀 달라요. 불이 달아오르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신 달아올랐다면. 무지막지 뜨겁죠. 돼지 안심. 오늘은 좀 많이 넣었어요. 고기를 이걸로 대신 하려고. 보편적으로 이 정도 밥을 할 때는. 300g 넣는데. 오늘은 500g을 넣었어요. 이걸로 고기를 대신 하려고요. 그래서 고기가 참 많죠. 이거는. 스토크. 하늘. 고기. 고기는 없게 돼. 와인. 100ml만 넣어주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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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1티스푼. 강한가루. 2티스푼. 스모크 파프리카. 2티스푼. 청양고추도 아니고 안 매운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쯤 되는 거예요 올해는 고추가 많이 망가지고 많이 매워졌다 그러더라구요 그냥 그냥 안 매운 고추를 심었는데도 매워졌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찐쌀 300g 을 넣어주고 여기서 먼저 간을 보세요 지금 소금 하나도 안 넣은 거거든요 아까 스토크를 넣었기 때문에 스토크는 굉장히 좀 짠맛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넣지 않고 이 상황에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 그때 소금을 넣어줍니다 안 싱거워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샐러드가 많이 들어가면 또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반티 정도 더 조금 이 정도만 샐러리를 이제 넣어주시고 샐러리는 이제 숨은 죽습니다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끓여주면요 숨이 좋아요 예쁘게 끓죠? 숨이 다 죽었죠?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더 봐주시면 참 좋아요 와우 딱 좋아요 딱 좋아 이거는 밥 파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조절을 몇 분 몇 분 그게 아니고 유리라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물이 어느 정도 졸은 거 보고 또 뜸을 들이고 이 밥 파는 식으로 하면 돼요 와 잘 끓는다 예쁘게 잘 끓는다 이 정도 끓었을 때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센 불로 계속 끓다 보면은 불을 반 정도 낮춰주세요 이 밑이 누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아직은 안 눌었어요 그래도 불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요 물을 이제 맞아 졸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물이 거의 이렇게 조르는 게 보이죠? 이랬을 때 한번 이렇게 싹 오므라주고 물이 밑으로 좀 빠져나가게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완전히 줄이셔야 돼요 이제 뜸 들입니다 이게 온기라서 뜨거워서 불을 완전히 줄여놔도 이 열기에 이게 다 뜸이 들여집니다 꺼지지 않을 만큼만 줄여주세요 이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와 간이 아니고 맛이에요 맛을 볼게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이제는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뚜껑만 닫아놔도 이 자체에서 뜸이 더 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솥이 옮기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서 오세요 예쁘게 해 놨네 왜 놓지? 왜 놓지? 왜 놓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와 머리가 딱 서르니까 젊어버리고 말은 더 아 원래 젊다 아 아 선물 가져왔다고? 마음에 들나는건 모르겠다 마음에 안들면은 다른사람을 주고 꽃을 담다 와 예쁘네 와 여왕은 나의 복자신이 이거 야 말썽컵이다 우리집에 컵이 그렇게 많아도 말썽컵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없더라고 네 와 예쁘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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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았어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짠 와 말썽컵 너무 예쁘죠? 이거 하고 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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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장 꺼내야지 와인장 꺼내야지 나 또 아직 또 있어요? 없어 이거 스페인식이 같다 짜잔 그금 들었다 응 빠이 아니고 빠이 아니고 빠이 아니고 주거했어 응 샐러리라던데 거기다 고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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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줄까 물어봐 이거 흰밥 아니면 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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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흰밥이지 흰밥은 내가 할 때 먹을게 안 돼 난 왜냐면 이 탈목이 아팠어 묵은 거 못든 왜 짜증나 아니 인내가 늘어갔네 너무 많이 늘어갔네 아팠어 눕히지 마라 아 매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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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다치면 왜 알다 짓나 또 이러자 자 2022년도 우리 참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잘 잘 보냈습니다 아무 없이 일 없이 밥이 맛있는데 밥이 뭐지 짠짠을 해야지 짠짠을 해야지 짠짠을 해야지 오케이 안녕 짠짠 중 짠짠 사랑 넌 다시 연말에 년질하는 거 더 왔다 잘했어 연말 여기서 보내는데 그리고 음 deterior wickeln 쨘 건강해야 하세요. 자, 건강해야 하세요. 네, 행복하고. 내년에 또 요리한다. 그래. 내년에 당연히 하지. 건강해야 하자. 건강해야 하자. 건강해야지. 와사비도 줄까? 와사비 있는데. 완전 에스파게러스. 그 음식이래. 짠. 아예 가지고. 야채밥이네. 샐러리. 샐러리. 이거 전부 다 샐러리라. 고기하고 샐러리하고만. 그 버거를 따라가면 좀 맛있잖아. 영민지 그래서. 지금 홀라상 먼저 맛있었잖아. 짠. 내가 막걸리 한 개 더 고올까 하려 하다가. 응. 뭐로? 막걸리 한 개 더 고올까 하다가. 와인 한 개 고올. 막걸리 더 고올까 하다가. 그니까. 너가 신랑건 너가 챙기라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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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와인은 그렇게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여기 정신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기. 여기. 살몬은. 더 남았어요. 이 친구들 둘이 가요. 우리 스페인에서부터. 30년 전부터 같이 살았 친구들이에요. 30년 뭐야. 40년 전인가. 35년. 30년. 35년 전부터. 스페인에서 같이 살았던. 반평생 같이 살았는데. 반평생 같이. 반평생 같이. 현지역 가야지.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아파트 1차 2차 산다니까요. 신기하죠. 18일날 우리가 애들 만나나. 다음주네. 빨리 오래. 16일날 서울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서울에 누나 집에서 같이 있다가. 그 뒷날. 몽땅. 지금 누나 차 타고 이제. 우리 청송에서 만나. 같이. 청송 청송. 청송. 청송 거기. 호텔 뭐. 호텔인데. 좋지. 호텔인데 거기에. 원천 원천. 청송 원천. 엄청 좋다. 우리 갔다 왔잖아. 언제. 우린 벌써. 아아. 얘네들이 안 간 데에 하나도 없어. 우린 별로 없어. 북한만 빼놓고 다 갔다 왔어. 그냥 도가서. 내가 오더라구. 진짜 좋더라. 북한만 빼놓고 다 갔다 왔다니까. 한국. 새 밖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풀지만은 처음에 좀 선언했어. 그래? 응. 우리는 둘이 노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그니까. 그래도 그렇게 뭐.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거는. 근데 우리는 가량한 게 아니거든. 응. 하다가 그냥.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2박 3일이든. 2박 2일이든. 같이 이렇게 어딜 가서. 우리 일한 사람도. 그가 안동인. 고향이 안동이거든. 응. 닭백솥을 꼭 먹어야겠다. 네. 그가. 유명하다. 닭백. 이렇게 돼서. 응. 김이 뭐라 뭐라. 나는.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나 전화를 했고. 옆에. 전화통이 됐고. 남편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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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라고. 흔적이 막 떠들더라. 이렇게. 나는 오면. 매일 이래 주니까.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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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페인 꽃뿐 있잖아, 골 따져 먹는 꽃뿐. 그 꽃뿐에다가 먹어. 그 중에서 저번에도 살아있는데 그 와이프는 못 먹어. 위가 되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못 먹어. 와인은 한 잔도 못 먹어. 그러면 나는 맨날 거기서 둘이 밥 먹을 때마다 저기 뭐야 한 번씩 모이면 나하고 먹으라고 둘이 짱을 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생각 안 나지. 아, 그래. 아, 그래. 생각 안 나지. 아루카 아루카. 아루카 아루카. 아루카 못 봤어. 아루카. 가깝고. 항상 오빠도 잘 된다. 아, 나 요새 며칠 되게 추웠다이. 어, 추웠어요. 나 추울 줄 모르고 디디. 어? 어, 편지야, 별거워. 아, 나 정신이 뛰는 게 아침에 감기에서 하려고요. 멀리 뛰는 거. 그래, 아침에 야하를 먹고 자라니까. 아이고, 나는 불닭을 먹어. 그러니까 불닭을 먹고 자라. 와인을 200원에 먹으면. 내가 언제가 RM 출장 갔다 오고 난 둘이서 이렇게 와인을 먹어서 내가 완전히 체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누구냐? 둘이서. 11시에 왔지? 집에 들어왔지? 11시에 밤, 11시에 들어가서. 아니, 두바이가 다. 두바이가. 스팸 몇 주. 아니, 포도주 와인. 와인. 그래, 좀 괜찮아. 한 6, 7년 삶 됐잖아. 그래, 그냥 두바이가 사라니까. 이제 오리 완전히 와인. 죽어라. 한 대가 깎이자. 야. 둘이서 한 배가 다 먹으니까. 응. 끼면 덕분에 왔지. 고하게. 덕분에 왔지. 한 배 갖고 둘이 먹으면. 완유 취해. 아, 근데 난 안 마시잖아. 안 마시는데도 안 마시라고. 한 컵 마시면 됐지. 완전 다 버린다. 야, 날 좀 불리지. 밤 11시에 먹으면. 밤 11시에 먹으면 어떻노. 아니, 저한테 얻으러. 아, 스피리포즈 얼마나 먹으면. 맛있다 사는 거야. 그니까. 그래, 단거 안 놨어. 맛있다 사는 거야.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밤 12시라도 불렀어. 내가 같이. 야, 근데 뭐. 신은 자체는 아예 알코올 자체. 며칠 붐었잖아. 와. 그렇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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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재가 얼마나 큰지 알았나. 내가 차에서 놓은지 못해. 못 나온다대. 4,000 백화재. 1,000원. 이런 백화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 그 발을. 들어가가지고. 너는 구분 차려야. 집행을 지워다닌. 아니, 아니. 요새 뺨이 돌 나가다. 요새 뺨이 돌 나가다. 요새 뺨이 돌 나가다. 저리 왔두가. 올라왔두가. 내려가서. 뭐야, 이래. 누구야. 아이고. 우리 치우. 치우가. 어디 보자. 나도 보자. 아이고, 진아. 치우. 할로. 옆집에 할머니 집으로 왔다.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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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란다. 물고기.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지, 여보. 뒤로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데. 안 된다, 그렇게. 앞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이지. 와, 잘 생겼네. 앞으로 보이지. 앞으로 보이지. 보기야? 아따. 할아버지들이 손질할 거 같은데. 거품 넘어가 아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다 먹었어. 구봐. 자기는 맨날 보자. 우리야, 부끄럼 타거든. 우와!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이름이 지유라메야? 안녕하세요. 홀라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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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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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따라가다 바쁘다 도망간다 막 도망간다 막 도망간다 잘 가면 맨날 뒤에 숨는데 맨날 계속 도망간다 재미 묻혔으니 도망가는게 도망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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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할머니 줄게 지우 안녕 왜 나 오전에 온나 그러더라네 갑시다 자 먼저 오늘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 빡빡 빡빡 고 divisions 조합 우애북 arm 실 액